추억에 우물이 있어서 바샤 원장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게 똥바가지라고 합니다. 우물이 깊을때는 이 줄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해서 물을 밑에 깨러가지고 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이렇게 받았습니다. 네 이래갖고 물이 물이 이래갖고 지금 물을 끓여가지고 동생들 똥끼저귀도 빨고 똥끼저귀도 빨고 내가 물을 이고 따바리 따바리 해가지고 물 흐르면은 던지고 던지고 해가지고 옷 다 베리고 또 집에 물똥이에다가 물을 받았습니다. 이게 요즘 꿈나무들이 이걸 봐야 되는 추억에 이런 장소가 있어서 예술입니다. 건강하세요. 네. 건강하세요. 예술이네요. 추억에 바샤 원장님 물똥이 오